왜요? 오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중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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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계있다고? 아직 돼? 비행기로 쭉 진입해봐요 비행기로 쭉 진입해요 비행기로 쭉 진입해요 저를 버리고 포기하고 비행기로 쭉 진입해요 비행기로 쭉 진입해요 층계참 견제에요 두명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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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렇지 그렇게 하는거에요 1층으로 뛰어내렸어요 두명이에요 천문으로 올라갈게요 천문에 있어요 들어왔다 발키리에서 로테 4-3-4는 들어가다 착할 쪽 착할 쪽 나이스 나이스 로세라고 브리핑을 해버렸네 들었어요? 알고 있었어요 로테가 아니라 중앙이라고 있어야 돼 서라이즈 밀자고요 사무실로 누가 진입을 해야 돼요 블리츠는 나만 들어가고 서라이즈는 나만 들어가고 두명이 사무실로 가야돼요 한명이 드로닝해주고 사무실 안전 카프칸 있어요 사무실 드로닝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거 열게요 발이 선라이즈 발이 열어놨어요 국자 있어요 프로스트 선라이즈 바 넣으면 프로스트한테 걸려요 사무실 블루바클 사무실 갈게요 오케이 나 갈테니까 이제 블루바까지 들어가서 잡아요 시시안에 있어 시시안에 있어 시시안에 있어? 여기도 있어 아 내가 깨졌어 각 잠갔어요? 아니요 아직 물단 계단에 있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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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라이즈 없어 물단 계단에 있어 물단이 있어 내가 보고 있을게 물단 계단에 있어 물단 계단에 있어 여기 이거 깨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바로 걸리는구나 알리바이 누구야 알리바이 누구야 아 정원 정원이 버튼이 있네 정원이 버튼이 있네 뭐야 블루에 하나 있어요 승마랑 처럼 세 haut 각판 저거 맞추는거 봐 으아아아 내일로 적합 군 cheaper 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직출 쪽 로비 쪽에 있다 하지 정원에 정원 천천히 각각은 EDD 확인해야지 국자 숨어 국자 동시에 넘어 와 넘었으면 죽었네 미안합니다 아 이제 둘 중 하나 죽었어야 돼 어차피 내가 성강을 먹이고 죽든 내가 성강을 먹이고 죽었으면 도로님이 더 세 걸려 죽었구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희 어떡하죠? 저요? 지하인데로 지하인데로 블루 밀고 그 블루 상자 뒤에서 설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네요 트랩도어도 어차피 못 열 거고 일단 터널 한 명 열어서 터널에서 한 명이 견제를 해줘야 돼요 견제라도 해줘야 돼요 타이밍 맞춰서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에이스나 매버리기 가시면 되고 매버리기 가는 걸로 하죠 아 한 명 숨어있어요 어디요? 어디에? 여기요 우와 불에 있어요 불에 있어요 불에 리전 어리 쓴 지 모르겠네 아 못 잡았어 제비 제비 리전이에요 캠이 있나본데 아직? 여기 두 개 터널에 루테 뚫려있고 에이디스 깔고 리전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뒤에도 한 명 있는 것 같고요 차고 1층에 누구? 차고 1층에 차고 1층 차고 1층 있어요 한 명 차고 1층 내 머리 위 내 머리 위 1번 핑 알리바이 1번 핑 누가 견제 좀 해줘 나 죽어 나 죽어 형들 나 죽어 차고 1층 차고 1층 형들 나 죽어 형들 형들 나 죽어 형들 형들이 안 맞으면 나 죽어 왼쪽이야 주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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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형들 나 무서워 박스 D 아시겠어 아까 지사님 잡았던데 기억하자 알려봐요 나는 못 잡지 나는 지하로 내려왔으니까 주사님 가져왔어 주사님 가져왔어 잡았어 나이스 cker 야 에이 안 들려 jet 아이고 예배당이야 난리야 나 예배당이야 긴복도 형이 거기 나 나 나 나 나 기다려야겠다 동굴 갈게 디퓨저 가진 사람 와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무기고 국자에 있는 것 같고 무기고 국자 있다 앉아야 돼 무신 왜 이렇게 난리야 다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 거야 나 저게 국자님이 아니야 선보는 1층에서 드로닝이에요 화장실 2명이상 화장실 2명이상 비행기 잡았나요? 아 저쪽 하나 이쪽 하나 화장실 하나 화장실인지 옷장인지 어 격자 왔어요 격자 끝에 전진할 때 말해줘요 여기 그대로 있어 뒤로 빠졌어 내려갔어 내려간다고? 내려갔어 저쪽 하나 더 빠르네 저쪽 하나 더 빠르네 너무 늦게 와던데 너무 늦게 와던데 지금 밀어야 하지 않나 아 잠깐만 구산디 bmr 나 있다 아니 왜 왜 나를 때려 왜 나를 때려 왜 나를 때려 내가 지붕한 3개 터뜨릴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아 저쪽 하나 더 빠르네 내가 지붕한 3개 터뜨린 내가 지붕한 3개 터뜨린 저쪽 하나 더 빠르네 가만히 뭐야 뭐야 내기들 해 뭐 했어 아니 이게? 아니 이게 죽을만 했다 블리차였으면 한 대도 안 맞고 달려가서 그쵸 블리차였으면 애초에 쏘지도 않았죠 안 맞을 거니까 안 맞을 걸 아니까